임팩트 안 하면 무조건 날라야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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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지 말고 허리 다리 중심이 더 멈췄어요 중심 중심 또 중심 근데 스윙이 너무 크거든요 나가는 속도로 너무 늦어요 하나 쭉 나갔죠 그만큼 빼서 기다려요 넌 빼버리지마 허리 허리 좀 보고 중 봐야죠 옆에 허리 허리 동시상 보고 보고 생각보다 보고 조금 더 기다리셔도 돼요 네 이렇게 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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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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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iders 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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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릴되어 손에 손이 다리 体 앞에서 공도 보고 기다릴 시간이줘요 그거를 다! 그냥 공 맞춰서 집어넣는거 무조건 랠리 하는거에만 집중을 하는거 어떻게 치고 싶어요 드라이브는? 다리도 좀 잡아가지고 회전 많이 덜고 싶어야돼 회전을 주기라면 공도 다야하고 그 다음에 다리만 꺼내줘요 이제 또 박투를 조금 더 같이 안쓰고 하체를 하나도 안쓰기도 하고 하체를 하나도 안쓰기도 하고 우와 허리 허리 그대로 계세요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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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 just 고고 고고 그대로 видите 큰 허리 이젠 attachment 허리 뒤가까지 이빨 뒤로 지도판에 여러가지 사선이 빠져야되는 선이 맵맵 자리나 손에 닿을 거예요 아직도 다 있잖아 이랬다가 도움을 끊어 가버리지 말고 이에 대해 시행을 하던 것 같이 보인 빨리 못 하시는 분들은 깜톤이 무식하게 끊으면 짠 짠 또 나오는 거예요 라켓을 해준다고 옆으로 왔고요 라켓을 붙어줘야 되는데 편안하시면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많이 주셔야돼요 왼발 더 붙어 주시고 고정되나요 시선 좀 시선 자세 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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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고 임팩트 힘 얹어줘요 주셔야 돼요